공사 아니요 춥긴하다 아 근데 너무 좋다 오늘 날씨도 너무 안 좋나? 나 너무 좋대 좋지? 추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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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추워 하면 안 되잖아요 추워 하면 안 되잖아요 추워 추워 아 내 폰 아니에요? 뭐야? 내 폰 아니야? 진윤아 일로와봐 야 너 얼굴이 하나 더 나와 역할 역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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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할은 원래 역대자다, 형. 형, 영상으로 찍어줄게. 여기서 싹 들어가는 거. 형, 영상 이거죠, 형. 가까이 붙어주세요. 어떻게 해? 앞으로 걸어가겠습니다. 따라와주세요. 여기서 더, 여기서 더. 여기서 더. 형, 한 번 찍을게요, 형. 어, 장난 아닌데, 지금? 지금 뮤직비디오 한 장면인데, 지금? 오케이, J.K. 아니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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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잘못했어, 잘못했어, 잘못했어. 다시, 다시 처음으로 정신였어. 형, 근데 이거 어떻게 취소하네. 다시 처음으로 정신이었어. 잠깐만, 다시 처음으로 정신이었어. 왜? 미안해. 아니야, 그거 좀 에러야 돼. 형, 안 돼. 형, 안 돼. 형, 안 돼. 안 돼, 안 돼. 확실하게. 오케이, 확실하지 마. 확실하게. 맞아, 아니야. 나 그냥 안 붙은 거야. 오케이, 안 지었지? 오케이, 알겠습니다. 형, 나 안 붙나? 오케이, 가자. 오케이, 가자. 어. 됐어? 시작. 시작. 야, 혹시? 야, 아직 추워지고 그냥, 그냥, 그냥. 아. 야, 아까 처분이 거기 있냐? 그렇죠. 표정. 처음부터 표정이, 진짜 이상한 연기라는 거예요. 형, 뭘 해야 되지? 형, 뭘 해야 되지? 되게. 공개하고 싶은데. 축기도 하고, 어플도 얼었고. 에러였어. 아, 거기서 진짜 빵빵 터지고 왔네. 아니 신경을 위해, 언제 hype 온거야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